안 걸리게 조심하네. 조심해. 조심해. 이용하니까. 조심해. 울무 설치를 위한 병만족의 최종 목적지는 집터에서 약 700m 떨어진 넓은 평지. 그동안 확인된 뿔딱들의 집결지입니다. 너무 미워요. 미워서 저거 꼭 잡고 싶은 그런 마음. 화났어요. 패배자의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. 열 몇 시간 동안 못 잡았으니까 약이 오를 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안 잡힌 건 경우가 없었으니까. 이제 욕실도 없으면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요. 진짜 홀다 부겸이라도 할게요. 또 시작할 수는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요? 다가 creates 욕실도 없을 것 같아요. 저 또 지금 연주가... 흠... 으어어어! 으으... 으으으... 으으... 으으으... 으으으으으... 뭐야? 걔 발로 찼어요. 죽었어. 뭐야? 걔 발로 찼어요. 죽었어. 죽었어요? 뭔데? 쥐 쥐. 어? 야. 바로 찼다고? 무슨 말이야? 동현아 뭔데? 내가 쥐 들어가는 거 봤거든? 그런데 얘가 막 튀어서 도망가는데 귀환이한테 가. 귀환이가 오우! 찼는데 쥐. 죽었어? 아니 나한테 바꿔 놓을래. 우리 발 찼는데. 안 죽었어요. 기절했나 봐요? 기절. 기절했어 기절. 뭐 먹는 거예요? 쥐는 없죠. 없으면 먹어야 돼? 고기 미끼로 쓸 수 있지. 일단 뭐 제가 잡은 거죠? 니가 잡은 거지. 야 너 진짜. 유환이가 여기서 자기가 잡은 건 자기가 먹은다고 했잖아. 맞아 맞아 맞아. 자기가 잡은 건 자기가 먹은다고 그랬어. 너무 무방비였어. 아니. 구환이가 발로 차가지고. 진짜? 근데 규환이가 그런 좀 이렇게 습득이 좋다 진짜. 빠르다. 빨리 넣어. 자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. 야 진짜 못 봤어. 그래도 난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정글의 법칙하고 잘 맞나 봐. 정글의 법칙하고 잘 맞나 봐. 정글의 법칙하고 잘 맞나 봐. 잘 맞나 봐. 이리와. 정글읍. 우앗! 으아악! 왜? 어! 어, 왜 왜? 왜? 불닭, 불닭. 불닭불닭. 잡았어? 아니. 날라갔어? 어. 어? 날라갔어요. 빨리 설치해놓고 잡으러 다니다. 와 이런 데서 자는구나. 아 차 타고 진짜. 나가고 싶다. 조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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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타졌나보다. 비춰야 돼. 두 손으로 써야 되는데 한 손으로 써야 돼. 안 맞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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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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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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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ene. 반죽. Keep it. SS. 음. 세구야 세구야 세구. 세구야. 조심해. tail아 조심해. 세구 야 요금 떼고. 세구. 세구 맛있다. 감사합니다.